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군이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저는 장 한 장씩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을 다 해야 되지만 13절 14절만 이렇게 중요한 구절만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읽어드릴 말씀 가지고 믿는 순간에 주어지는 축복 믿는 순간에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이번 주 말씀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재화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고 우리에게 법적인 해방과 또 법적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해결할 것이다 또 해결을 다 못했다 또 미안성이다 이렇게 놓고 부른 것이 아니라 다 해결해 놓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다 이루었더다 그래서 죄와 사단과 죽음과 지옥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고 저를 보셔도 됩니다 저를 보시고 그냥 다 해결해 놓고 부르셨습니다 다 해결해 놓고 보통 출산 준비를 한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출산 준비를 하고 결혼 준비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경우가 있잖아요 또 결혼 준비를 다 해 놓고서도 불신자들 보면 3명 중 1명 이혼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을 완성해 놓고 부르신 것은 이렇게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께서 대파에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 견이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로마스 1장 10절 말씀 보면 보금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그리스라는 단어하고 보금이라는 단어 속에는 모든 것이 대대에 있습니다 저 얼굴을 보셔야 되고요 안 적어주셔도 됩니다 습관이 되셔가지고 다 적으시는데 적으시는 분은 적으셔야 되고 또 저를 보실 분은 보셔고 오늘 강단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거니까 골레스 2장에도 보면 그리스도만의 지혜의 지식 보화가 감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는 부족함이 없고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서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보금도 완전히 보금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믿는 순간에 주어주는 축복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다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기서 말하는 내가 주는 물이란 말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요한범 7장 37절 39절 말씀처럼 성령을 가르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성령을 가르켜서 내가 주는 물은 지난주 금요일날 어느 지역에 가서 캠프를 갔는데 권사님하고 여기 앞에 앉아계신 권사님 같이 갔는데 천주역이 신자더라고요 그런데 천주역이 요즘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옷을 수선하시는 분인데 한 60대 초반 됐나 모르겠어요 워낙 옷을 수선하고 그 골목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골목이라 또 수십 년 했겠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목사님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기독교인들 다른 종교 전도하려고 엄청난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천주역이 안 다니는 것 같아요 복음을 설명했는데 다 이해해요 다 이해하더라고요 자기는 지금 천주역을 안 나가기 때문에 삶에서 구원을 이뤄나간다 했는데 다 이해하는데 뭐가 이해 안 되냐면 그리스는 모든 문제 다 해결했다 그리고 믿는 순간에 이 구원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된다 죄와 사단과 저죄로부터 완전히 해결된다 이번 주 말씀처럼 법적으로 해방된다 믿는 순간에 주어진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이해를 못합니다 뭐 더 해야 될 것 같고 뭐 더 노력해야 될 것 같고 열심히 노력해서 천국 갈 것 같고 지금 천주역이 안 나가니까 아직 구원이 안 된 것 같고 이 스타트 자체가 발견 자체가 믿는 자체가 틀렸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마리아의 수거성 이름을 잘 아는 것처럼 믿는 순간에 주어지는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다는 말은 믿는 순간이라는 말은 여러분 요한복 사정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들은 이스라엘하고 상종도 안 한 달이잖아요 혼혈적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T-SK잖아요 그리고 남편 다섯 명이나 있었잖아요 여섯 번째 남편이 있는 거죠 이것도 남편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알아맞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혼혈적도 괜찮고 남편 다섯 거쳐간 것도 괜찮고 여러분 한 명도 힘든데 다섯 명 거쳐갔다는 말은 다섯 명 거쳐갔다는 말은 상처 잊길 수 없겠어요 어느 정도는 인생에 대해서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갈급하면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인생 문제는 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법적으로 해방됐다는 거잖아요 이 사마리아의 수거성 여인은 요한복 5장 18절에 말하잖아요 갈라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으로도 노력으로도 안 되는데 그냥 법적으로 해방됐다는 거잖아요 이걸 믿으면 되는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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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세를 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다락방을 지금 접한 지가 29년째거든요 물론 중간에 한 2, 3년 신적지지만 가면 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28년 지내는 지금은 똑같은 그 복음을 얘기한 건데 노력했는 거 있어요 여러분 노력해서 그리스도 얻은 거 있어요 없습니다 사실은 믿는 순간입니다 믿는 순간 그런데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안 깨달아 지내니까 내가 얼마만큼 창식이 3장 가운데 있는지 모르고 그렇죠? 사마리아의 수관 선생님처럼 얼마나 그렇게 남변 5명을 거쳐갔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에 답이 없고 죄와 저주와 사단에 묶여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스스로 자각도 못하고 있고 이 그리스도께서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스타트 자체가 잘 안 돼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믿는 순간에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죠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고 부르셨다 그리고 그 속에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인 거면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다는 말은 너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해방했다는 거거든요 소속이 마귀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압니다 다 압니다 법적으로 해방된 거 알고요 신본도 알고 다 압니다 그럼 두 번째 뭐가 문제입니까? 두 번째 생각이 들 것이 뭔가 하면 다 알죠 두 번째는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목마르지 않다는 것은 다 알아요 법적으로 해방된 거 압니다 법적인 권세준 거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것을 아는데 그 속에서 뭐라고요? 생수가 흘러나리라 이 말 속에는 안다는 말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직 체질이 남아있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가서 외쳤어요 여러분 얼마나 외쳤는지 아세요? 영원 4년 28절 29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물동의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41절 42절에도 보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유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압니다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복음이 많이 증거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는 부족하지 않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달리 먹마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대한 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문제예요 그 속에서 영생화적 소설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제가 김포 사는데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럼 스타트하면 아직 김포 도착한 건 아니거든요 법적으로 해방됐어요 신분 권세에 주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체질이 문제고요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아니냐가 문제고 문제는 지금도 문제가 끊임없이 오고 있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고 육신을 가지고 있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이 요한복음 사장에서는 물론 막 그리스도를 만났고 가서 외쳤고 자기 남편 다섯 명이라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고 와 봐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여러분 어떤 분이요 다락방에 중요한 분이에요 20몇 년에 있었던 분인데요 병원에 갔는데 어머니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처음 보는 여자분이 이분의 인생을 다 마치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살았고 남편이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고 자녀 문제가 뭐고 남편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다락방이 20년 넘게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병원에 갔는데 처음 보는 사람은 이 사람을 다 마치는 거예요 가문이 어떻고 지금 어떻게 살아왔고 남편이 어떻게 하고 있고 자녀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그래서 당신은 지금 이쪽으로 와야 된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사기꾸나 맞지만 나는 재화 사무소에서 해방됐다 이래야 되잖아요 거기에 빠지더라고 점장이 말해 오늘 사마리수과 성령에게도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했어요 너 남편 다섯이지 너 이렇게 살아왔지 너 인생 해답 없지 너 목마르지 그 다락방 20년 된 분이 그 전병이 말을 들었다니까요 순간적이지만 다 마치니까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가 다 마치거든 여러분 같았으면 딱 얘기하잖아요 그냥 그건 사실이다 두 번째가 문제입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선하는 생물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법적인 해방뿐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있는 체질 이 모든 것도 여러분이 잘 아는 삼구선 누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샘의 하나님의 비밀 그 다음에 구 삼촐 다시 말하면 이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관의 축복과 이삼질의 빛과 생기를 불어넣고 하나님의 형상이 희복되어지고 그리고 에덴 동선의 축복과 나 교회 현장에 반드시 역사를 해내게 돼 있거든요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영생하도록 소선하는 생물이란 말은 우리가 법적으로 예수 교수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생명이 다시 말하면 이미 우리 안에 로마서 8장이 말하는 것처럼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이 뭡니까 쭉 보면요 영의 사람 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의 영 결론적으로 말하면 요한복음 8장 1절에 보면 성령이 계시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리스의 영,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는 이 그리스라는 단어 속에서 오늘 이 사마리스의 영인에게 내가 그다 내가 주는 물 마셔라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순간 너는 이런 이런 축복을 줬다는 것은 믿는 것에 대한 확신 그렇죠? 이미 우리는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확신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마리스의 영에게도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여러분 남편 다섯 명 거쳐갔는데 단뜻하겠어요? 여러분처럼 여기 권사님 계신데 여러분 권사님 한 분은 집사님 한 분은 남편을 위해서 참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섬기는데 남편 다섯 명 거쳐간 여자분이 생각과 마음과 삶이 온전하겠냐고요 치유 덜 됐을 거라고 근데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란 말은 24보좌의 축복과 393의 축복과 우리가 매주 강단을 통해서 계속 선포되어지고 이번 주 말씀처럼 누리라고 주신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계속 뭐 때문에 드럼에 빠지느냐면요 법적인 해방이라는 단어도 잘 못 누리고 있고 법적인 권세라는 부분도 잘 못 누리고 있다 보니까 삶에서 치유되지 않는 부분들 사단이 속삭이는 부분들 우리의 체질적인 부분들 우리의 상처적인 부분 때문에 완성된 구원을 자꾸 완성된 법적인 축복을 자꾸 흔들릴 뿐만 아니라 그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까 생각했죠 천주기 신자 그분에게 복음을 쫙 얘기했어요 했더니 결국은 우리 권세계신데 행위 얘기하고 나는 자기는 착하게 산다는 거고 기독교인들은 너무 말만 앞서 있고 사기치고 삶이 없고 자기는 삶으로 실천하기 때문에 구원을 일어나간다는 거예요 구원은 지금 받은 것 안 받은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천국 가는 건 잘 모르겠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첫 스타트가 잘못된 거라고 여러분 이번 주 말씀처럼 우리가 상속자라잖아요 기업 받은 기업 물을 짜잖아요 유산을 받은 자잖아요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의 자녀로 태어나면 물론 이재용 회장님이 돌아가셨지만 만약에 이건희 회장이 너는 이재용 부회장 어렸을 때부터 볼 때 너는 별로 자격도 없고 삭수도 없고 너는 삼성 못 끌어갈 것 같다 그러면 안 주겠다 하면 모르겠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말할 때는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회장에 대한 자녀에 대한 상속과 기업 다 이어주겠죠 처음부터 태어나는 순간 그 자녀로 태어나는 순간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리스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들은 끝냈던 부분들은 우리가 믿는 순간 죄와 사단과 저죄로부터는 완전히 해방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모님이 권사님이세요 기존 교회에 너 81인데 너무 힘들어하세요 지금 권사님이신데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계속 지금 이렇게 촉주 수술을 하셨는데 너무 너무 힘들어하죠 약을 드셔야 될 정도로 이렇게 신명이 무너져가지고요 기존 교회 권사님이신데 이모님이 저를 길러주셨잖아요 너무 힘들었죠 우리 권사님은 지금 뭐 80 중반이신데도 60대 같이 사시는데 이모님은 너무 힘들어하세요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여러분 이미 주어졌는데 두 번째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라는 말은 지금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고 지금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지금 성샘의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생기를 보러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되어지면 뭐가 두렵습니까 무슨 흑암의 쓰레기 우리를 유혹할 수 있지만 흑암 지옥으로 끌고 가고 우리를 조주로 끌려가면 안 그렇습니다 완전 예방입니다 다 누르고 계시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도 우리가 믿는 순간 주어지는 이 축복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그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되어지면 목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게 없어요 갈라지에서 말하는 것은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사람은 저주받는다니까 다만 우리가 못 믿을 뿐이고 다만 우리의 체질이 안 될 뿐이지 이 그리스라는 단어와 복음이라는 단어선에는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스에 말한 것처럼 지혜의 지식 부하가 감취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는 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개인과 가정의 흑암들이 불신앙들의 재앙들이 무너지셔야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입니다 영생하도록 소선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날마다 언제 내일 닥칠지 모르는 체질과 상처와 불신앙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것도 조금만 누리다 보면 여러분 나중 영광이 이정 영광보다 크리라는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사모하는 것만큼 이제 따스한 봄날이 오고 있습니다 뭐 해야 되죠? 복음 잘하는 것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즐겁지 않으세요? 복음 잘하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안 즐거우세요? 캠프 하셔야 됩니다 캠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부족함이 없고 그 속에서 영생하적 소선하는 샘물인 그리스도의 능력을 날마다 누림으로 여러분들의 영적 썸이 되시기를 예수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다 1, 2, 3